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미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야마 주어진 것이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파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짜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건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미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문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드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선한 것인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류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류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간증이 있죠. 흔히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 여기곤 하는데요.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도를 하기만을 위해서였을까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긴 기간을 사도 요한은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이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희가 컸던 어느 성도님 운동장에 모이면 늘 기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늘 줄이 삐뚤어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저기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를 보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당시 교회의 어른이었던 사도 요한 그에겐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주 70에서 한 90년경에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침략을 당했고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또 내적으로는 나사랏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흔들림 오는 확신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성도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떤 풍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역사를 시작하신다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14절 전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에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닫혀져 있죠. 제가 전에 신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과 신촌 한복판에 나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야외용 무선 마이크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같이 기도하고 그 신촌에 나갔었는데 그 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아닙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너무 바빠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1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으나 그분을 알았던 이가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었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줄을 섰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견주었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주님 한 분만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14절 중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말하고 부모님들은 입시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승진을 못하거나 사업이 힘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일까요? 예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 어른 목사님 어느 날부터인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이런 마음에 갈망을 심어 주시더래요. 그렇게 열망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 마음에 한 말씀 하셨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런데 목사님 그 마음에 아니 영광을 내가 주님께 구했는데 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시나 이런 반문이 생기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한마디 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목상해라. 너가 이것을 잘 모르는구나. 이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는데 이 구문에서 눈이 멈춰졌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였구나. 그렇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었구나. 영광을 열망하고 갈망하던 나에게 주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렸죠. 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고 생명과 빛의 근본이신 주이시구나. 그 영광 앞에서 어찌 그 자신을 내세우고 어찌 그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갈 때 어떤 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들일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참 말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생명과 빛의 근본이신 그분이 잠시 이 땅에 머물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영광의 주님이심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근심과 시련과 또 기도 제목과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영광 가운데 제가 머물러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의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눈이 열린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만남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묶여 있었던 자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눌러 앉아 있던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자를 그 눈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첫 만남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한없이 높아 보였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부터 나타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없던 관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뭘 구하냐 했는데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만남 중에 이와 같은 동문서답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질 않았으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 말씀대로 안드레가 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또 이어서 베드로도 죽게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열렸죠. 그리고 이튿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설마 그 나사렛 시골 그 변방에서 그 작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한 마리 하죠.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정말 나아가서 그가 주님과 대화하던 중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보금과 요한보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 그들의 자리를 다 뒤도 안 돌아보고 즉각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은 어떻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는 순종을 하기 전에 주가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이전에 생명되신 주님과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출장을 앞두고 계십니까? 집에 해야 할 집안일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보아라 나중에 일 다 마치고 와서 보아라 나중에 만나자 거기에서 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와서 보라 하셨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으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내가 나아갈 그 일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와서 보라 내게 말씀하실 때 나로 알고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후회만 남게 되죠.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볼 때 또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자주 후회를 하는 것이 내가 아침에 그 말씀을 읽지 않아서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아서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또는 때마다 수시로 제 마음가운데 나와 교제하자.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시를 해서 후회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급한 일 다 마치고 중요한 일 다 먼저 끝내고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나서 그제야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그치 기도해야지 하면 그 자리에서 100%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가 주신 말씀을 붙들었었더라면 이 말씀 내가 알았었더라면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었더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 했을 텐데 주가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을 텐데 어찌나 후회할 때가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하는 그 후회가 남는 하루보다는 나아가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영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길 원하시니까요.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때 오늘 너무나도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주님과 나만 아는 그 특별한 은혜가 깊이 누려지는 그와 같은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제게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로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근심과 시련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하나님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 열려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풀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영원한 말씀이시오.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기에 걱정할 거 하나 없고 근심할 거 하나 없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영광에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유일한 갈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일한 소원을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알금 죽게 온전히 막힘없이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의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닫혀있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성령이 충만한 보이셔서 하나님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친행하십시오. 주가 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3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아라. 주님이 제자들만 와서 보라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간절히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쉬는 그 생명을 매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만 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 앞에 우리가 막힘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의 종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려 말씀하시려 지혜를 주시려 하나님 하나님 나로 알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려 담대하게 하시려 하나님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하시려 하나님 기다리고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 앞에 우리가 막힘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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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무엇인지 하나님 빌겠습니다. 주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향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우리에게 더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심령의 고백과 믿음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 허락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신 아버지의 소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주님 무시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네 하나님 이 한날 되기를 원하옵소서